다음은 DB생명 7월 1자로 신규가 나왔죠 간편한 335와 내가 고르는 갱신형 그리고 내가 고르는 건강보험 4종 암주요치료비까지 나왔습니다 상품 내용은 바로 넘어가구요 신규탑재 신규특약이 나왔는데요 내가 고르는 건강보험 유암보험종신보험에서 암주요특정 주요치료비와 기타피부와 갑상소암이 되고 종합병과 암치료비까지 빈등없이 채워주는 암유산암진단비까지 가입이 됩니다 간편한 335와 내가 고르는 건강보험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요 나머지는 없어요 유병자도 고령자도 335 20년 10년 후에 최대 85세까지 가입이 되고 원발암 전의암 상관없이 5년간 6억까지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유병자를 위한 3대 진단비 암내심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수술종합보험이에요 디비생명도 질병수술비가 매우 좋아했죠 백내장 425만원 대장용종이 440만원 어우 맞네요 관절염도 460만원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수 종수 질수 넣어가지고 질수가 350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네 암보험도 암 걱정하지 말아요 백년지기님 네 그래서 암치료비 암통험보장플랜까지 암주요치료비 5년간 6억 5천만원 암통험비도 여기 보시면 70만원 70만원 아까 도양이 100만원이었는데 그죠 네 이렇게 가입이 된다 나머지는 뭐 사망보험금이랑 그 다음에 저 사망보험금이랑 그 다음에 황금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솔직히 상품은 상품의 인지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병자 암치료비 암통험비도 암주요치료비가 5년간 5억이 아닌 6억이죠 왜냐 천만원 2천만원씩 5년간 1억 나오니까 6억 암통험비도 1회당 35만원씩 받을 수 있다 같이 중복해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 주요치료비 2천만원 그리고 기타피부간 갑상수암 주요치료비 4배 20%니까 종합병 암치료비도 2천5백만원 요인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335 355 이렇게 해서 암보험이 있고요 해완금 유 알차고 행복한 더플러스 종신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전환을 활용한 보장자산 보장자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소식지니까 네 고 7배 종신 사망보험금 사망시점에서 천만원당 월보험료가 활용 상속시 재원을 만내기 사망보험금 체증형 네 체증형 후 고액의 상속세 제한이 가능하구요 네 자 유암종신보험 간편삼위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암종신보험 진단비 미발생시 연금전환 가능해요 활용한 의료비 활동까지 그리고 암 사망 보장 동시에 생존 시에는 암 또는 사망보험금 전에는 연금전환으로 의료비 활용으로 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리고 65세 이상 진료비가 487만원 네 이거 말고는 다 종신보험 얘기네요 네 그리고 경영인정기 네 그래서 경영인정기는 이제 CEO플레이죠 그래서 대표가 유고시에 사망을 보장해주고 나중에 경비처리도 떨 수 있고 요렇게 경영인정기랑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상상플러스 암 주요치료비 뭐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암 기갑 기타피부암 갑상선종합보험에서 암 주요치료비 전의암도 보장이 되나요 네 전의암도 됩니다 단 C7체서부터 80 의 경우 1차서 암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발부의 기준을 줍니다 원발부의 그래서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종합 먼저 진단받고 전의가 됐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50%만 주겠죠 네 50%만 주고 네 20%만 주겠죠 그리고 원발람이면 나중에 이 부위 새로운 암으로 보장을 해준다 네 요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갑습니다